방명석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랑 시장 상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2500선을 뚫어내고 사상 최고점인 2600선을 눈앞에 두다가 살짝 쉬어가는 그런 주였다면 그러니까 신고가 영역에 도전하는 주였다면 이번 주는 그걸 뚫어냈죠 2642였나요? 역사적 신고가를 낸과 동시에 2600선 위쪽에서 계속 이렇게 안착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수라고 해야 될지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또 500명대로 이틀 연속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 시장이 왜 이럴까? 이게 혹시 마지막 그 바운스 그런 거 있죠? 데드캡 바운스 뭐 이런 거 아닐까 하면서 이제 곧버스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분명히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계실 건데 그 분들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시장에 왜 올라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조금 찾아보려고 오늘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시장은 왜? 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삼성전자가 국룰이다 어쩌다 보니 월요일은 삼성전자가 국룰처럼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장대양봉이 뽑히는 그런 날들이 다 월요일이에요 이날도 월요일이었고요 이날도 월요일이었고요 화요일날 이제 최고가 사상 최고가 진짜 7만원 눈앞까지 갔었죠 69,500원까지 갔었는데 아직 7만원은 내주지 않나 봅니다 삼성전자도 나름 아직 7만원 올 때는 아니야 잠깐 기다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 아무튼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11월 25일에 잠깐 매도하는 듯 했는데 26일, 27일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의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이 하루씩 하루씩 이렇게 종종 팔 때가 있는데 그때는 또 개인 투자자가 그걸 바로 받아주는 게 저는 인상적이라서 어쨌든 이 수급의 공백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항상 삼성전자가 정말 안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만 굳이 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가 다음 주에도 또 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더 해보자면 일단 메모리 호황 내년에 대한 메모리 호황이 기대된다는 분석들은 많이들 보셨을 것 같고요 그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을 삼성전자가 주도할 것이다 마이크론도 아니고 SK하이닉스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그 격차를 확실하게 벌릴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매출 역시 내년 2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다 2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파운드리까지 삼성전자의 비중이 핑크색이죠 핑크색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좋은 거 알고 있고 비메모리의 파운드리까지 사면 타서 콤런으로 가준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의심은 지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월요일은 삼성전자가 진짜 국룰일지 12월에도 그 국룰 지켜질지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옐런이 누군데? 옐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모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떤 배경으로 옐런 재무장관이 지명된 이후에 이렇게 증시가 또 화제를 뿌렸는지 알고는 넘어가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화요일에 옐런이 누군데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바이든 옐런 호재의 다우 3만 돌파 국내 증시도 좋았고 삼성전자도 좋았지만 다우 지수는 최초로 또 3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전 세계 증시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든 옐런 호재라고 합니다 도대체 옐런이 누구길래 뭐 이 사람 다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는 사실 언급을 많이 안 드렸었는데 전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좀 재임을 하지 못했기 재선? 재선이라고 하나요? 연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역사에서 좀 사라진 인물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바이든 후보가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옐런 전 의장을 재무장관으로 낙점을 하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더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죠 헬리콥터 벤이라고 벤 버넨키 이 사람 때는 뭐 사실 금융위기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금융위기에서 전 세계를 좀 부해낸 영웅으로 그 당시에는 칭송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양적 완화 금리 낮추고 양적 완화 엄청나게 추진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헬리콥터에서 돈 뿌려낸다는 마인드로 양적 완화 계속 뿌리자 이런 마인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퍼링 양적 완화를 내선에서 조금 이제는 조금 축소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물러났던 인물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옐런 의장이 후계자라고 할까요? 하여튼 후임자로 등장을 하면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둘의 합작품이라고 양적 완화가 둘의 합작품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연속성을 좀 기대하고 있었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옐런 의장이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금리를 또 한 번 중간에 올리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 사람에게 찍혔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찍히면서 내가 대통령 되면 저 사람 찍어낼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고 차기 임명자로 이제 파월 의장을 지명을 하면서 물론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맘대로 자르고 선임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권한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는데 사실상 미리 차기 의장을 선임하는 과정도 있었고 옐런 전 의장이 사표를 던지는 과정도 좀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상 교체를 당한 그런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 다음으로 지명했던 이 파월 의장도 이쪽 라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헬리콥터 벤이고요 이 사람이 제닌 옐런이고 이 사람이 파월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 비슷한 라인 어떻게 보면 비둘기파라고 봐야겠죠 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되고 나서 일단 옐런 스텝을 유지하겠다라는 공언을 한 이후에 또 금리를 조금 조금씩 올렸죠 그랬다가 이 사람도 찍혀버렸어요 이 두 사람이 밀월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서로 또 경계를 하게 되는 이 사람도 잘라버릴 것이야라고 공공공연하게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이 외쳤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가다가 뭐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 내각을 점점 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번 어떻게 보면 찍혔다시피 했던 옐런 의장을 다시 재무장관으로 올리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정치적으로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닌 옐런이 재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렇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이제 연준 의장과 재무장관으로서 엇박자를 내기보다는 다시 같이 좀 호흡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 같이 좀 고초를 겪었던 비슷한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은 또 같이 또 이제 나중에 그 썰 풀면서 술 한잔하면서 또 아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겠어 이러면서 또 기분 좋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호흡을 좀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좀 환호를 했던 것 같고요 연준은 일단 뭐 파월 회장은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중간에 뭐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옐런이라는 사람이 초강력 부양책을 내준다면 미국의 경기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원래 노동경제학자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와 관련해서 아마 정책을 많이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 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실직을 한 상황 최근에 주간 실업수상 청구 건수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해서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면 아마 또다시 랠리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깨알 상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요일 다시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을 응원합니다 이번 주에 강세가 눈에 띄었던 종목 중에 대표적으로 셀트리온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수요일에 이렇게 긴 장대양복을 뽑고 이 윗꼬리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좀 부담이 됐나 봐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제약은 뭐 계속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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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 제약이 더 강한 이유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투약이 완료됐다 이게 글로벌 임상이거든요 글로벌 임상 이상의 투약을 완료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환호를 좀 받았고요 만약에 이게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식약처에 조건부허가를 신청하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가 처음 등장했을 때 가장 먼저 조건부허가 아픈 사람들한테 이거를 놓을 수 있게 조건 어떤 조건이 맞으면 놓을 수 있게 허가를 해주는 게 조건부허가인데 처음에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 허가를 내줬던 부분이 렘데시빌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너무 처음 보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약 중에 그나마 좀 확률이 가능성이 높은 렘데시빌을 한번 써보자 라는 얘기로 렘데시빌가 조건부허가 신청을 받아들여줬고 많이 쓰였다가 지금은 또 안 쓰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애초에 지금 셀트리온이 만들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코로나만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상해서도 효과가 나타난다면 안전성에 확보가 된다면 조건부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뭐 그 과정에서 서정진 회장이 본인의 직을 걸었습니다 치료제 나오면 은퇴하겠다 사실 뭐 치료제 안 나오면 은퇴하면 본인의 직을 건 거긴 한데 어쨌든 치료제가 나오면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렇다고 직을 걸 필요까지 있나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찌됐든 뭐 뭐 은퇴하고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언론 친화적인 인물이라면 유튜버 같은 거 하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뭐 어찌됐든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셀트리온 관련 주에 대해서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제 장 마치고 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셀트리온 그룹 주 3개가 이제 합병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코스피로 옮긴 다음에 조금 수급을 조금 더 원활하게 바꿔놓고 합병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분이 언제 은퇴할지 코로나19 치료제가 언제 정확히 나올지 셀트리온 그룹이 언제 합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올 연말 다 내년 연초까지는 셀트리온이 또 시장에 큰 화제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 폭풍전형처럼 그 전초전이 됐던 한 주가 됐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치료제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셀트리온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테슬라는 놔두라고 테슬라는 그냥 좀 놔두자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 이게 주식 분할 전에 이렇게 막 급등을 하다가 이게 막 조금 급락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이제 끝나 끝나 그 버블이 터지나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계속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해주더니 이번에는 그 옛날에 52주 신고가를 결국 깨고 575달러 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거죠 S&P500 편입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머스크가 세계 3대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뭐 세계 3대 부자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다 예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좀 부럽긴 하네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시총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시총 400조 400조를 넘었다면서 이제 또 화제가 됐었는데 5천억 달러에다가 0세계를 붙이면 500조가 넘거든요 와 테슬라가 진짜 10달 만에 5배가 상승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숫자로 보니까 더 대단하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한테는 이제 그래서 과연 천슬라를 갈 것이냐 오직은 575달러인데 천달러까지 갈 것이냐 버블이 터질 것이냐 이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맨날 나오던 얘기거든요 이게 옛날에 여기 갔을 때도 뭐 테슬라는 버블이다 여기 갔을 때도 테슬라는 버블이다 여기 갔을 때도 버블이 깨졌다 여기 갔을 때 다시 테슬라는 버블이다 버블이다 깨졌다 버블이다 깨졌다 버블이다 이제 버블이다가 나올 차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근데 사실 테슬라가 지금의 주가를 만든 것 지금의 테슬라라는 이미지를 만든 건 전기차지만 저는 주가의 지금의 급등을 만든 건 단순히 전기차 때문에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FSD라고 해서 완전자율주행 기술에 한번 출시 런칭을 했는데 그 안에서 예전에는 안 됐던 자동차선 변경, 오토파크, 차량 호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다 동그라미 혹은 세모로 바꿔놨습니다 테슬라의 기술력으로 아직까지 제네시스나 벤츠나 BMW랑 비교했을 때 이쪽은 X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어지간하면 어느 정도는 다 구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라는 핑계를 아 평가를 핑계는 뭔가요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제 차량용 ECU라고 해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정말 소형 컴퓨터들이 이 모든 자동차 한 대가 자율주행차 한 대가 가는 걸 위해서 엄청난 역할들을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컴퓨터가 ECU라는 게 사실 폭스바게는 40대에서 50대, 50대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테슬라에는 기술력이 발전해서 10대에서 20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차량의 무게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가격도 좀 다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미지도 고취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기술력 있는 그런 컴퓨터를 발명을 했습니까 이것 때문이죠 테슬라는 단순히 차량 기업이 아니라 원래 IT 기업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칩 자체도 자율주행차에 특화된 그런 칩들을 테슬라가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배터리도 자체 배터리 생산하려고 양산하려고 계속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칩 같은 것도 파운드로 맡기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서 사실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위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아가서 이제 VPP라고 해서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으로 나아갈 기대감까지 태양광도 아시다시피 솔라시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말로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친환경 요즘 우리나라 시장에서 관심 주목받고 있는 그 모든 걸 테슬라 그 앨런 머스크가 다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냥 뭐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내든 뭐 어떻든 뭐 버블이네 뭐 버블이 터졌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가게 내비 두자 이런 게 저의 의견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 뭐 이것저것 좀 뭐 호재로 작용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LG화학이 이번에 테슬라 모델Y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Y 배터리를 전량 수주했다는 호재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였나요? 두산솔루스가 뭐 테슬라 자체 배터리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지박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를 양산하는 체제로 가면 사실 배터리 업계 쪽에서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는 건데 두산솔루스 입장에서는 전지박 공급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것들을 따오면서 그 안에서 개인 투자자 마인드는 거기서 우리가 또 호재를 볼 수 있는 걸 보는 게 개인 투자자 마인드가 아닐까 테슬라는 그냥 내비둡시다 라는 게 의견이었고요 자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게 가장 뭐 오늘의 핵심인데요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시장은 왜 이럴까 확진자가 아시다시피 이제 이틀 연속 500명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300명대 200명대 가다가 갑자기 저는 500명으로 늘어나는 거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583까지 갔으니까 뭐 600명대도 조만간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오히려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500명대가 되면 이제 2.5단계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400에서 500명 정도를 기록을 하는 순간 2단계에 올릴 수 있는 2단계로 올릴 수 있는 그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만약에 4,500명 정도가 계속 찍힌다면 2.5단계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다음 주에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이거든요 사실 수능에 2.5단계 올려버리면 또 수능 때문에 방역을 또 뭐 말도 안 되게 해야 되고 수능 자리 뭐 떨어뜨려 앉아야 되고 물론 수능에서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참 여러모로 수능 준비하고 있는 올해 고3 학생들이 정말 고민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거 또 늦춘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 좀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2.5단계가 좀 머지 않았다는 느낌은 좀 들죠 근데 지수는 계속 오릅니다 사실 500명대 나온 게 3월 이후 처음이라고 늘었거든요 3월에 지수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1,400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때만큼 떨어지진 않아도 8월 달에 2차 뭐 확산 이런 거 있었을 때 어쨌든 계속 조정도 받고 뭐 박스권을 형성하긴 했습니다만 계속 밀려내려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곧버스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첫 번째 이유는 백신이죠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3차 확산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도 더 이상 뭐 최악을 지나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코로나 백신 배송을 시작할 것이다 이게 화이자 쪽에서 나오는 그 백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바이든의 공이 아니라 내 거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좀 땡긴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백신을 전 세계가 우주의 기운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기만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12월이나 1월 안에는 백신이 어느 정도는 공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가 아무리 늘어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좀 커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이 뭐 계속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이번 주 이슈들로 살펴봤던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종합하면 됩니다 일단 옐런 재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초강력 부양책이 나오면 또 달러 가치가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 뭐 중국 좋아하는 그런 애 아니냐 이러면서 댓글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승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선거인단 투표까지 갔을 때도 내가 지면 그때는 뭐 물러나 줄게 다만 그 전에 내가 이길 거야 라는 그 자신감을 표현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 다르다는 건 저 인정합니다 우리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고요 예 그렇게 뭐 어쨌든 그렇게는 되는데 어쨌든 무게추 자체는 좀 바이든 쪽으로 기우는 모양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괜찮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관련 불확실성도 조금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백신, 부양책, 대선 관련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줄어들면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이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확진자가 갑자기 뭐 폭증한다거나 뭐 이런 것만 아니면 블랙프라이데이도 지나고요 그래서 소비지표 살아나는 거 확인할 수 있다면 뭐 기대감을 또 숫자로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추가 상승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대감 갖고 다음 주 한번 어떻게 열리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찌됐든 주말에 건강 꼭 조심하시고요 개인 방역 힘쓰는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